게임 이름 진짜 너무 노린 것 같아서 좀 짜증나. 몰래? 어 왜왜왜왜래? 왜왜왜왜왜? 오 뭐야? 나 방금 막 팍팍 펴셨어. 거..커싱? 거싱 눌렀다. 거싱 눌렀다 벌써. 어? 뭐야? 누가 뭐 눌렀어? 시작했어? 누가 눌렀어? 뭐야 그냥 시작했어. 우리 템 안 눌렀어 아직. 누구야? 어? 템 바로 버렸어. 시작이야? 우리 템 없이 시작인데? 눌렀는데? 뭐 눌렀어? 뭐 눌렀어? 내가 가져와. 오? 오. 가져가. 오. 그리고 또 선전 등 하나. 이거 G키 누르면은 떨굴 수 있대요. 다음에 G키 눌러봐요. 그럼 이제 우리.. 얼마 남았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175원 남았어요. 생각보다 널널한데? 빠라바라비 빠빠빠라뿌. 선전 등 4개 따로 하나. 모두 knead 10개 따로 하나. gunt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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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리지마 제발 버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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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리 맞서 싸워 베베리 베베리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제발 아 미친 점들아 레트님 저 아까 왜 버렸어요 나 왜 버렸냐고 문 닫고 그냥 쨌잖아 나 걔한테 사지 뜯기고 있는데 아 이 사람 진짜 너무해 진짜 뭐 아니지 어? 얘 얘 움직인다 어 그대로 그대로 닫고가 그대로 닫고가 어 그래 그래 이 상태에서 노클리 누르면 내가 레트님한테 가지는건가? 아 한번 해볼까요 가지는건가? 어 안되네 안 될던가 아 레트님은 지금 랜덤으로 이동중이 다음님 레트님 계속 순간이동시킬거죠 이리와 이리와 다음님 이리와 다음님 다하야 까르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쏙! 싸악! 사모님 미안해! 사모님 미안해! 주권사야 저기 소리 듣고 오는 것 같아요, 너 소리 듣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나 여기서 나가면 죽어, 근데! 미친 짓다고 한 번 뛰어봐, 그냥! 다음 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알았죠? 바로 앞에 이거 뭐야? 한 번 해볼게! 해볼게! 코레트 가야 돼, 이제? 두말이잖아 어, 레트리 닫았다! 문 닫아라! 물 닫아, 이상! 근데! 끝나면 그냥! 왜, 왜, 그만! 왜 나 혜진이 싫다고! 하지 마, 하지 마! уч 존마 세미 れ트 닫고 혼자꽉 튀었어요었잖아요! 아아 내가 닫았다고? 전혀 문 닫아놓고 본인이 문 닫고 다 버려놓고 아아.. 그래? 아니 내 렛트님이 신중하게 문을 열어놔야 된대 그러면서 지나갈 때 다 닫고 가 자기 살아야 된다고 진짜 악마야 나도 모르게 닫았나봐 안 닫혀있게 미안해 진짜 악마야 저 사람 문 닫아서 뒤져라 해 여기 렛트님 편 없어! 왜 내 편 아무도 없어? 아니 날 버리고 갔으니까 당연히 당신 편이 아니지 그러면은 다 버리고 가잖아 이 사람 그럼 내가 앞장서일게 어 정말이죠 정말이죠 내가 앞장서일게 그러면 오케이 고고고고 내가 빨리드에 왔장서일게 네? 앵무님 아이 나한테 노클립 걸지마! 씨 야 이 사람 들어! 야 누구야 누가 누가 나 순간이동 보냈어 베베리야 베베리 에이! 그거 하라고 렛트님 했어 에이! 아이 또 보내면 어떡해! 아이 진팔 아이씨 아이씨 뭐야 저것도 저거 뭐 있어? 저거 뭐 있어? 떠있어 한마리가 하하 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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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버리고 그냥 간다 이 새끼들이 진짜 아니 아니 시간 남았는데 왜 이 새끼들이 진짜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둘이 못 오는데 그러면 복불복으로 그냥 순간이동 해보고 올 수 있을 수도 있잖아 베베리 베베리 눈 감았다 뜨면 이제 엉뚱한 데 있을 수도 있어 넌 오오 으아앜 닫지마! 여기인가 봐 여기인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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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온다고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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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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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바로 하나만 쥐어주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사 봐요 사 봐 다시 닫았죠 노란 색깔 버튼 꾹 돌려봐 복숭아 영어 엄마 이거야 멀리 안 간다 베베리 들어와 야 이거 빨리 빨리 때려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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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살았어 들어와 베베리가 해야 됐어 베베리가 해야 됐어 보네트 맛이 어때 이 녀석아 꼬리 좋아 꼬리 좋아 이거 올 때쯤에 한 번 더 보내 오 왔다 밤에 많이 했대 아 고생 많으셨어요 렛츠님 기다려 기다려 이거 놓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 야 누가 눌렀어 누가 눌렀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베베리 혹시 너야? 이거 담아 고치지 뭐 이거 내가 당한 걸 비하면 아쿠마가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 지금 다 한 만큼 돌려주는 거야 맞아 이거 이것이 바로 어포다 이제 임착하게 살아야겠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미안해 왜 나봐라 왜 나봐라 왜 나봐라 나를 갖고 놀래고 놀래 어포야 이 사람아 어포라니 그 사람 순간이동 버튼은 다 베베리가 눌렀는데 왜 내 어포냐고 다 베베리가 있는데 왜 내 어포냐고 베베리 부치긴 거 아니었나 무슨 소리야 코레트 추격 코레트 추격 오 잘팠다 잘팠다 예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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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걸러 갑자기 뭐야 아 아파 아파 예에에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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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오오오오오오오 몸마이 컷! 저기 코끼리 있어요 코끼리 쟤도 똑같아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도망가 도망쳐 더 빨리와 도망쳐 도망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야아 야아 쳤다 아 이거 같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더 팔아보자 10원 밖에 안 한다고? 안 돼 돌려줘 야 이거 총 팔아 총 말했어 야 10원 밖에 안 돼 총이 팔면 어떡해 총 망했다 총 팔면 어떡해 안 돼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나이스 나 바로 반대 해보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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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 거야 망했다 어? 이러면 우리 망출이야?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 오오오오오 리슨에서는 오오 뭐야 아니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를 실망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콩국수에 설탕을 타 드시나요? 소금을 타 드시나요? 뭐? 죄송해요 죄송해요 돋북이 있었으면서 안 번 Kid 오오오O 뭐라고 할 수 있어 새끼야 나머는 최고에요 아내었을라고 내가 писTell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어 뭐야 어?